국물라면 매운 볶음라면이 지겹다면 색다른 매력의 간장볶음라면 지금 시작합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대파를 길쭉하게 썰어 넣어주세요 양파도 채썰어 넣고 달달달 볶아줍니다 당근도 채채채 채썰어 넣고 볶아주세요 면을 삶아줄게요 면은 반정도만 익혀주세요 물을 버리고 팬에 부어 살짝 볶아줍니다 설탕 1큰술에 한국인의 소울 마늘을 다져 넣어주세요 간장 3큰술, 물 3큰술 넣고 잘 섞어 준비한 소스를 팬에 부어주세요 면의 소스가 스며들게 잘 볶아주세요 불을 끄고 후추 톡톡 참기름 한 바퀴 둘러주고 잘 섞어주면 색다른 맛이 은근 매력적인 간장볶음라면 완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